워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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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창키지 말고 어 아니 서있어봐 아니 더 널널널라 하는 것들 아니까 아..여기 뭐 죽여줍니다 경취는 뭐 죽인다 와 아 이게 뭐 죽여줍니다 여기 전부 다 차박 낚시 텐트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와 이쪽도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세상에 나와 거기가 최고다 최고야 열려있대 고샴 미얼 헤이 렛 고샴 미얼 헤이 렛 아까 드릴렛냐 어우 소리미 냄새가 무슨 냄새야 도대체 장롱 요거 보로네오 가구인가 좀 비싸보이네 개밥 씹네 야 니 입에서 나는데 인마 아니 진짜 주문한 사람이야 아 여기서 또 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네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 여기 야 내 집을 또 이렇게 공개하네 최초로 야 요즘에 이렇게 뒤에 불룩 튀어나온 TV가 야 내 캠핑카드 위키 채널에서 최초 공개했는데 지금 내 집도 최초 공개하네 아 최초 공개 어 이건 지금 누구 따라하는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옛날에 샀던 거야 출발하기 전에 강숙 알아 어 그때 홍대에서 산 거야 옛날에 이거랑 너도 입고 입고 한 거야 야 겹친다 겹쳐 야 여기 있어서 또 인마 나 견자 아 원래 입었던 건데 어 장롱 안에 뭐 있나 한번 봐봐요 형 여기? 네 여기 뭐 없어 지금 이거 너무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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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 헹궈가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 그 좀 넓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비효율적으로 써요 다 바로 입기 좋게 아 아 아니 그러면 장롱을 버리든가 그냥 일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 나 혼자 있는 건데 뭐 장..그러면 그때 모니터 누구 주는 것처럼 장롱도 누구 구독자분 가져갈 사람 아 아 아 아 이거 한 달에 얼마에요? 21 21만원 보증금 10 보증금 10 20이면 20이지 21은 뭐야 21 야 그러니까 20이면 20이지 30이면 30이고 25면 25인데 21은 또 뭐야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최근에 전기세 날라왔거든 네 전기세 2천 나왔어 아 아 불합쇼 불합쇼 다 했다가 냉장고 입지 뭐 다 했어 아니 어차피 침대에서 주무시기도 하잖아 자유사 이거 사지 어 화장실도 자 너무 너무 상세히 공개하는데 이거 나 혼자 산다네 혼자 살지 호래비처럼 아 아 1층에는 태국사람들 어 대국에 저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 네 지금 부호형 이렇게 오면은 니네 지하로 가야지 하하하하 지하로 떠나거라 지하로 가라 하하하하 해물 지하로가 어 집 좋네 괜찮잖아 이게 보증놈씨 서울에서 산창할 수 없다고 어 에어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그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얼마에 얼마짜리 살았다고요? 응 무벌동 월세 팝 어 어 어떤 유지 냄새 안 맡아봐 냄새 안 맡아봐 특별한거 없어 그냥 딱 한거 해봐 액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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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알도 있네 네 닭알 30개 또 사놓고 누가 보면 가스부는 사람으로 오해하겠네 하하하하 본등은 없어 하하하하 야 닭과 빵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야 이런 너무 옛날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달려라 하니에서 하니가 이제 막 라면 끓여먹고 네 고런 느낌의 집인거 같은데 아니 선생님 우리꺼에요 으잇 아차 또 주택이 남았구나 이걸 어째 어떠냐 탄밥도 먹을만 하지 네 여기 약간 도둑이 들었다가 문 열어봐 어 여기 네 통장 어 집문서 하하하하 여기 뭔가 있겠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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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뭐 하나 있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내가 봤을 때 뭐 저 TV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하하하하 어깨집을 보면 하하하하 이거 뒤에 튀어나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 도둑이 이거 돈 주고 그러는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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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광채형 지금 우리 오니까 약간 좀 기분 좋아지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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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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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니 이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리얼이다 캐릭터가 아니다 진짜 리얼이다 자 여기 해밍 읍성이요 형 잠깐만 뒤로 돌아 봐봐요 아 톰브라운 입고 있어요 잠바 명품인데 이거 그 와중에 또 그런 걸 또 체크했어 이거 내 아는 회장님이 나한테 준거야 톰브라운 맞아요? 진짜로? 진짜 내 아는 회장님 준거야 옷 벗어서 메이크업 한 번만 보여주세요 도장 찍혀있어? 이거부터 안 해 그거부터 체크하네 얘는 또 그 와중에 확실해야되거든 개미앗게 또 어떤 명품 옷 입었다가 이런 아 부녀회장일 수도 있잖아요 부녀회장 아니야 여기 없고 뒤에 있지 없는데 없어 원래 깔끔해 잠깐만 한번 잘 찾아봐봐요 진짜로 이게 다야 아니 이게 브랜드가 안 적혀져 있는 거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써봐 아니 박음질이 지금 톰브라운 박음질이 아닌데 지금 그래? 저 라이터 없어요? 산거 아니야 이거 나는 어떤 회장님이 나한테 대표님이 나한테 주신거야 이거 아니 지금 야 춥다 어쩐지 아니 아니 그니까 없어 메이커가 아무것도 그럼 아닌가 보지 뭐 아 몰라 아 그래요? 어차피 내가 산거 아니야 어 야 이만 아 아 액션 나ivan 깨日이 진짜 깎 pu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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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진짜로! 확신 넣어봤어 확신! 이렇게 있고 저는 짬뽕밥! 여기 이보호 씨 이 중국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다고요? 나 애완전이 출입이 안 됐나? 강아지 출입금지 어... 아까 또 개 때문에 잠깐 놀라가지고 아 너무 좋아 쑥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봐라 그래 으음... 맛있어요? 응 좋아 이거 나 국물이 좋냐고 근데 어우, 훌륭하네 이보호 씨도 또 다 찍고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그냥 먹어주세요 꼭 자기 안 찍는 줄 알고 문제는 이거 각종 너 시선 분산되잖아 가만히 있어 인마 안 들고 이렇게 아예 어 음... 음... 됐고 음... 그거 생각 못했지 음... 음... 서울에서 먹던 맛이랑 좀 달라요? 자극성에 딱 있어 자극성에 자극을 해요 어... 여기 왜요? 아 부엇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내가 또 맛있는 거 하나 사주려고 맛있는 거요? 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디요 어디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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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? 뭐해 회무침도 맛있을 것 같아 어... 알 부자 두 분은 알 부자에요? 저는 넘치죠 저는 넘치죠 저는 없어요 없어? 저는 없어요 없어? 저는 없어요 없어? 이분 옷이 뒤꿈치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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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아니야 피 나오던데 갈라진데서 아니 아니야 깔끔해 여기 뱀이 출몰하는데 네 뱀이 출몰해요 어떤 뱀이 많이 출몰하죠? 여기요? 비당구렁이하고 그리고 이무기 이무기 아 터졌어 이분씨 여기 어떤 뱀이 많이 출몰하는지 네 여기는 이무기가 ㅎㅎㅎㅎㅎ 형과 편집하면 내가 한걸로 붙여 아 이런 느낌 봐봐 이거. 물소리였더라고. 자연의 물소리. 물소리요? 지금 두 분 있으니까 원앙 소리 같은데 지금. 원앙 소리 듣기만. 원앙 소리 몰라요? 원앙 소리 콕 들어야겠다니까. 전세는 거의 그냥. 약간 입 없이 추워서 얼굴에 구하나 담은 것 같은데. 아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. 이쪽으로 사야겠다. 나중에. 밑에서 백번째로 나야돼. 밑에서? 밑에서. 어. 연기. 으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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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도 안 하네. 따라라라. 따란. 왜왜왜왜. 봐봐. 왜왜왜왜. 뭐하고 싶은건데. 아니. 반대로. 응? 액션. 야 이게 뒤돌아. 으앗. 야 이게 뒤돌아. 으앗. 괜찮았지? 완전 놀랐어. 안전. 특정 놀랐어. 놀랬어 진짜? 나 진짜 놀랬지. 아 나 진짜 아냐. 왜왜왜왜. 뒤로왜. 아 왜왜왜. 군대에서 입던걸. 잠깐만. 배가. 잠깐만. 잠깐만 있어봐. 아니 잠깐만 여기. 여기 왜. 머리 말고. 어. 고대로 있어보세요. 네? 뭐하고 싶은데. 지금 2부 욕할 때가 아니네. 왜. 지금 뭐 보시는거에요? 아 네. 스타브레프트 같은 장면이 있어요. 미국이 솔레이만이 공격한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. 죄송한데. 네. 오른쪽 팔. 만세 한번만 올려주세요. 고대로. 오른쪽 팔 이렇게 올려주세요. 오른쪽 팔. 정買이. 정買이는 저희도 못했지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진짜 생각도 못했다며. 아니 아니. 좀 나아올렸어. 좀 더 올려주세요. 정買이 파다. 아 이거 왜 이럴겠지? 강력하다. 운동선생님 가까이세요? 아, 네. 숙소에 가서 라이브 준다고 했지. 아, 10시에 라이브 아까, 10시에. 너무 오래 입었습니다. 어디 가? 그쪽으로 혹시 팔 나온 적은 없어요? 네? 옷 입다가 그쪽으로 팔 나온 적은 없어요? 아니, 그쪽으로 나온 적은 없고 그냥. 뭐가 여기가 좀 춥더라고, 계속. 발 다시 올려. 가보라, 가보라, 무서워. 이거 다 언제 본 거야? 아니, 이거. 아니, 이따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.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, 무슨 인력시장 옆에 온 사람처럼. 그러니까 형도 이제 외모를 어느 정도 꾸며야 돼요.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, 왜 뭐 명품이라든지, 막 네일아트, 미용실 이런 게 왜 있겠어? 이해해 봐야 돼. 아, 이제 그냥 씻게 안 씻게. 아, 쉽게는 씻는데.. 어. 어떻게 해야 돼? 아, 씻을 거면 분량이 좀 더 나오겠죠, 씻으면. 아, 아, 씻을 거면. 씻으면. 치곤 치곤 아니 여기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 뒤로 돌려봐 뒤로 돌아와 아 너무 더워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? 아 아까 우리 저기 뭐야 그 실시간 방송하고 아니 그 핸드폰에 나와요?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뭐 속 안 좋다면서요? 아 낙지가 지금 다 죽은 것 같아 아 낙지 개감 좀 알아 야 앞에 가봐 앞에 그래 멈춰라 앞에 삼키지 말고 아니 삼키지 말고 어 아니 서있어봐 아니 더렁더러 하는 것 같아 아니까 더렁더러 하는 거 응 야 안돼 야 죽고 안돼 가위 잘라야 돼 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응 응 낙지 살아있어 뒤로 와 뒤로 와 예예 낙지 다 죽고 있는데 되네 됐지? 해달라? 어 벌써 30명 들어왔다 야 형 치지 말고 비공개 했잖아 지체라니까 이미 들어왔어 이미 들어왔어 잠깐만 이라 일단 인사해주세요 40명 들어왔으니까 아 치지 말고 나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도 안했는데 여기 얼마라고요? 4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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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뭐 특별한 날만 드신다면서요 저요? 네 정말 특별한 날만 드신다면서요 네 마음에 들어요? 네 고기가 많이 오네요 뭐라고요? 고기가 많이 오네요 어 어제까지 고기 많았는데 진짜 많아요 어느 없다 자 먹어봐 봐요 아 뜨거워 뜨거워 그래야 퓨가 많이 나오지 아 그래야 퓨가 많이 나오지 아 장난이래 이거 이거 먹으면 뜨겁다 진짜 뜨겁다 일단 먹었는데 없어 난 세포가 죽어서 아니 살아서 안 돼 죽었으면 더 잘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낙타가 죽어 지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난 세포가 죽어서 아 아 짭짤한 맛도 있으면서도 다짤한 맛도 있으면서도 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아 여기 뭐여 또 승부 또 키워드네 응 이야 역시 왜요 와 느리된다 왜 왜 뭐 후 후 후 와 아 아니 느낌있다 아 진짜로? 말총머리 약간 느낌 나면서 한 회사의 대표 노예인화 와 냄새가 또 배치시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좋아하십시오 하하하하 그리고 여러분들 1편부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 진짜 3편부터 보세요 오 하하하하 5편 영상은 4편 5편 5편 6편 5편 5편 6편